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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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옴마이아아아..... 오케이 뭘.. 아우 예아아 2팀 2팀 음.. 2층에 초안 야 1층에 뭐개가 없다 잡았다 사이가 오은üh아 안녕하세요 난 빡빡이다 개 하나 개 하나 아유 뭐야 살리고 있네 밖에 잡은거야? 내가 뛰어갈게 밖에 들어왔음 뒤짐 망할게 여기 사이가 짝이라니까 어? 그 마틴 그 마틴? 그 마틴 바로 달려야겠는데 괜찮아 그 마틴까지만 가겠습니다 그 마틴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응? 리액션 어 한 명 발견 한 명 발견 어디 어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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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핑 한숨을 들고 다니는데 노란핑 안해 나왔다 삼투 삼투 개꿀 개꿀 오랫다 개꿀 친구야 어디있니? 에이키 극혐인데 머리는 안 때릴게 머리 제가 때리면 되는데 어? 어 아 아니 불핀데요? 뻥이었습니다 사실 딴 데 맞은거임 머리 안맞았었네 음 머리 안맞은거 무배율 있어요? 무배율 무배율 여기 버림 예 챙겨감 이분이 쟤 뛰어냈다 뛰어냈다 저기 저기 확인 확인 확인해 오른쪽 달린거 확인 어? 쟤들 쏘는데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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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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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까먹었 어 저기있다 즉사 떴는데 쟤는 음 그냥 뒤집 이걸로 아무것도 안했죠? 거의 주니어발로 패스준이죠 음 이젠 도착 안녕하세요 뭐야 기물로 왜이죠? 아 이게 자꾸 누가 날 버리고 가가지고 공장 있는 쪽에서 여쪽 근처에요 총소리 들림 위 위 위 위 깜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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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능 축하한다 벌써 그렇게 되잖아 늙었네요 여기 올라갈 수 있잖아 쏘리 어 어디서 지금 어디서 어디서 어 뭐야 어깨 올라왔어 길이 있던데 어 그래? 여기 3등 바닥에 있음 나 5탄 주라 아 나 스카 주라 알 오 쏜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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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총알은 어디야 뭐야? 그 맨 밑에 난간인거 같은데 분홍색 집지에 있는데 아 안에 있는데 분홍색 집 안에 1층 안에 있어요? 들어갔나보네 1층 안에 있음 바로 앞에 2집? 어 그 분홍색 집 보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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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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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거기 뒤에 있음 여기 안녕하세요 나이스 동사이네 발소리 왔다 앞에 정면 캐스방향 어어어 한 명 브리핑 온다 얘 지금 못 타죠? 아무 코토? 어 붙은거 맞죠? 가만히 거저나 까먹고 있지요? 발소리 들리자 나 들은거 같은데 나도 어 들은거 같은데 뭐지 저거? 저기로 가자 오오오오 깜짝아 저긴줄 알았네 잘못 들었나? 잘못 들었나? 잘못 들었나? 오오오 있었잖아 뒤에 있어 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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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렸죠? 아파트 아파트 아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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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 3층 베란다 오 가복빨 아이고 가복빨 지금 제가 살리고 3층 개피 그냥 쏴줘요 그냥 나 이제 죽었다 뭐야 어디야 카우팔 카우팔 1층 1층 담벼락 담벼락 아 담벼락 계겠구나 카우팔 카우팔 왜 피? 2에서 쏜다 난 아파트 아파트랑 싸우고 있네 뭐지? 아파트 3층 담벼락 아직도 있어요 그 베란다 띠어내린 기절 진입하기 힘든데 저기 휠 없어가지고 저거 피 채울거 하나도 없어요? 네 아 저 435 야 이거 건너가는데 던져줄 수 없음? 안돼 블루니꺼 먹을 생각하면 안돼 저 카우팔 너무 잘 보고 있어 아 안돼 지금 피치랑 어 2층 그 컨테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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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돼 캠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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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이 떨어졌어 저거 컨테이너 안 얘 말한거죠? 어 걔 맞어 걔 맞어 한 명 더 얘들이 아파트 파티? 인듯? 이제 도중에 끝낼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 게임이 왠지 그럴거 같더라 다시 싸우실게 저희들이 둘이서 열심히 하죠 오케이 응 왠지 그럴거 같더라 아직 사람 너무 많이 남음 아직 칵 나올 만하다 나 살렸으면 눈쟁이가 킬을 못했겠지 내가 죽은게 다행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아 이거 자연스럽게 유튜브각으로 넘겨버리시네 내가 눈쟁이 유튜브각으로 만들어버렸다 파이팅! 한파만 땡깁시다 아 땡겨 땡겨 나 총감자 먹고있어 둘이 먹고있어서요 어 그 카도까지 왔다 그 루트의 세번째 단계다 좀 늦긴 했지만 어? 떨어뜨리고 왔나본데 그런듯? 어 저 감 감 감 위치 체크 위치 체크 한명 체크 잠깐만요 한명 체크 한명 체크 지금 보고 돌고있어 한명 기절 기절 바로 앞에 왼쪽 쟤 발 앞에 올라가진 않고 뭐야 쟤 왜이렇게 애매하냐 이거 발소리 오마야 개굴 한명 더 개피 아 야 와 유튜브각 나오죠? 아 각 나오죠? 별게 없죠 바닷빈 바닷빈 어 차 보급이 떨어졌네 55방향 55방향 도로에 보급 떨어져있어요 여기 요쯤 그리고 거기 차에 도로타고 오른쪽으로 가는 차 한대 보였고 거기 보급 기준으로 애들 싸우는데 아 여기 싸울거면 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아 여러분 사실 이거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어 도로 두명 뛴다 오 뭐야 저 차 뭔데? 오우 차 뭐? 아 좀 뒤져 차 뭐? 또 계속 달리는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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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을 맞이하라 아하 시체 스크스는 어디서 쓰는 거죠? 저 한 명이 더 어디 가죠, 뛰었 cling? 아 저기 능선이 있다 105방향 우리 보고 있어요 115방향 능선? 105방향 능선 노란 옷 아 확인 산뚝? 저 돌 뒤에 있네 저거 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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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졸졌다 20방향에 사람 더 있어요 아직 네 조개 안 죽나면 보급 근처여? 뭐야 뒤져 40방향에 아아 돌 뒤! 큰 돌 뒤 아.. 어, 쟨다 쟨다 자 55강이야 한 대 더 아 두 명이네 아 뭐.. 뭐였는데? 한 500미터? 거기 들어가요 이거 다 님들 거임 이거 다 님들 거임 날비 쓸 거 아님 이거 다 님들 겁니다 저기 들어갔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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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핑에 공동물지? 두 명 들어갔어요 저 왜 관전 중이냐고요? 아 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다 어디 있다 교회에 두 명 그 옥상이요? 아니요 안에? 아 체크 지금 들어갔다 아이고 까비 이거 플레이 해야지 어흠 여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얘들 차 없을 텐데 응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 저 저게 1명? 350번이야 350? 350? 네 335 어 이거 레알로드하고 관전 아닌 것처럼 보이네 대박 이름표 안 짠다 나 왜 안보이지? 교회 나왔어요 방금 오른쪽으로 2명 아 체크 차 있는거 아니다 쟤는 반대로 가는데 일단 저희 자기장 들러붙어요 어 교회 왼쪽으로 한 명 나왔어요 어 나왔다 교회 나왔다 2명 2명 한 명 버기 왼쪽 다운 한 명 더 있어 거기 버기 버기 온다 그냥 가쥬? 버기 세웠어요 그냥 가야겠는데 아 비쥬올게요 아 여기 사람이 있을거 같은데 내 생각에도 일단 버기는 나올거 같고 아직 안 지쳤거든요 저 사운도 나왔네 밀받 그냥 걸어가도 되겠다 밀받 잡으러 가죠 밀받 얘들 경기적 밖 아직도 킬 안 뜨네 언제 나오려고 몇 킬 하셨어요 저 12킬이요 8킬만 더하면 됩니다 아직 충분해요 27명이면 충분해 어 제가 사람 2명 있다 150 어 4명이다 동시에 2명 썼거에요 150 와 오케이 오케이 마시멜로 네 마시멜로 체크 2명 하나 둘 셋 기절 아 한명 개피 아 쟤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내가 한명 기술시켰는데 아 또 아 저걸 못 잡네 아 둘다 개피 만들었는데 아 까비까비 한명 기절이에요 저기 가까이 가서 죽일게요 네 네 제가 한명 제가 한명 그거 기술시켰거든요 일단 우리 위치 알았어요 네 폭탄 7개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 연막에 제가 오른쪽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오오오오오오 보기 어디? 보기 돌고 있는데 아 보기 사람 뛰어나온다 자기장 안에 285 290 체크 2명 3명 한명 뛰고 안에 띠넘는 기절 자기장 오는데 얘들 자기장 오는데 얘들 쟤들 왜 저리 네 니들 못가 저거 뛸게요 저거 버기 뭐야 어 저기 밖에 버기 2명 지금 내려가지고 지금 뛰고있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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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이렇게 안맞아 제대 한명 먼저 어 야 한내만 더 아유 오케이 한명 컷 어 이것도 기절 어 뭐야 한명 더있어 세명밖에 못봤는데 세명밖에 못봤는데 음은 잘 쏘네 어 저거 뛰네 안에 또 있다 살렸네 이 개자식들 죽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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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지금 밖에 저거 밖에 보고 있어요 저 밖에 보고 있어요 좀 더 왼쪽 어 어 좀 더 왼쪽 좀 더 왼쪽 어 저희 뛰어보고 있잖아 어 밖에 어 기절했다 어 기절했다 위로 올라갔다 지금 왜 안맞은?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앞에 눈쟁이 왜 무슨 아니 왜 안맞은 도로가로 나간다 쟤네들 걔들? 걔들 말고 일단 뛰는 애죠 쟤 혼자 나무 발 발 다운 여기 클리어 밖에다 클리어 어 이거 눈쟁이 영상강 나오는데 눈쟁이 아 근데 진짜 이거 정확하게 안맞은거같음 내가 조준한대가 약간씩 빗나가는거같음 멀리있는 애소면 저기 폐차쪽 도로가 올라가는거 폐차쪽 둘 나이스 한명 한명 콕 위로님이 영상이 나오는데 눈쟁이가 안나오고 12층 뭐야 한 명 더 먼저 데미지 들어갔어 저거 붙음 사각으로 붙음 위험한데 안가는게 나을거같은데 여기 말고 없는거죠 모르겠어요 구시좀 할게요 수리탄 두개 반대편 이쪽에도 사람있어 지금 눈이 거기 도로가쪽에 폐차 하나있거든요 저거? 아니 그 뒤 fall 파란핑 파란핑 여기? 이거? 그거 말고 그거 말고 ㅇ魇 써있어 여 разных 이번 justice 다시 ه요 문에너 가보도록 하쥬오 몇 skill 하셨어요? 16킬이요 오 이거 눈쟁이 각이다 이거 눈쟁이 20킬 각이다 몰아주는 각이다 내가 몰아줬다 와 나도 몰아줬다 그래 우리 이름을 꼭 적어줘 집 올라온 애들 뚝날려야돼 집 다 나왔다 집 다 나왔다 와 아 막타 개꿀 오케이 쟤 나온다 나이스 오른쪽도 연막 폈어요 쟤 왼쪽에 4명 있을거에요 아마 엄청 많아요 이리로 가면 안돼 이리로 가면 안돼 와 왜 쟤 똥망인데 앞에 보인다 190 정면 쟤를 쏴야되나 쟤네를 지금 킬달 킬달 오케이 컨테이너 저거 뭐라고 오케이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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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평집 저거 없어요 아 우리집 봤다 쟤들 네 봤어요 쟤들 들어가면 되요 왼쪽으로 상관없어요 오 얘네들 나와야되네 쟤네잉 자네잉 안 맞어 안 맞어 안 맞은가 아 나 다운됬어요 브로more 살려줘요 오 아 저 왼쪽을 도래가 있네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세명 네명 아 저쪽 쏜다 110 쏜다 아야야야야야 여기 여기 잡으면 양각 풀림 그리고 달린 애들 싸야돼 쟤들도 양각 잡힘 아니 잠깐만 얘들 잡으면 1등 못하잖아 타이 별로 없다 1인칭 이상하지 오오 연막도 개 와 카우팔 양각이다 완벽한 견본색 이해 예 완벽한 견본색 빵댕이 시일럭 시일럭 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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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박 나왔다 나 너무 아프다 오른쪽 2명 붙었어요 3명 붙었다 쟤들 확인 확인 저탄 별로 없음 오산이요? 아 왼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돈다 오른쪽에 3명 붙었어요 오른쪽 3명 조심 아 근데 이거 힘들거 같은데 쟤네 둘이가 붙어야돼 어 붙을거 같은데 저 던지는거 다 썼어요 저도 근데 왼쪽 돌아서 지금 니트 붙어가지고 왼쪽으로 붙고싶은데 금방 하아 다 왔다아 오른쪽으로 돌텐데 오른쪽으로 뭐했다 맞지? 제가 위에서 보고 있을게요 저기저기 저기 아 오케이 체크 카우팔 저기저기 저깄다 130 130 30 또 나가야 되는데 안 돼 17초 어 붙는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붙어야 돼 저기 한 명 더 있어요 언덕 쪽에 쟤들 연막 깔아준 거? 넘나 고맙고 하 저 달림 고마워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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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한 명 안보여 안보여 이게 되나? 살리는거? 걸어보는게 낫지 않을까? 연막 사라진다 발소리 너무 가까워 오 미쳐 오 오 비 비치고 비치고 제가 공부할게요 고타 드시고 네 가봐줘 한 명 더 오른쪽 나이스 나 없구나 라스트 원인데? 쟤는 세 명 기절 그럼 한 명 남네 네 라스트 한 명 이 안에 있게 잠깐만요 전쟁 가라 가지마세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사이가 사이가 나이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너무 부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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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 한번 못가? 이행하면서 통화 한 발도 안 났어 야 스쿠드 점수 그래도 상위 6보다 1600점이긴 한데 이 판 조정되면 더 높아지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